아 뒤로 쳤어요 뒤로 쳤어 메이저리그 올스타도 시작했고 한국 야구 프로야구 올스타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올스타전 합니다 올스타전에서 제일 꽃이죠 홈런더비 그 홈런더비 오늘 합니다 오늘 하는데 올스타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요 그냥 오늘 모인 사람으로 그냥 아저씨야구요에서 가장 배틀을 잘 치는 우리 나영 코치 자 그리고 가장 공을 잘 던지는 이희성 코치 그 다음에 아프리카TV 황태자 아프리카TV 직원 나오셨구요 그 옆에는 이제 우리 조마조마의 에이스 일반인 에이스입니다 한영인씨 나오셨고 끝에 쩌리 한명 누가 이 그림으로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하면 재미없죠 왜냐면 선출들하고 미선출들하고 게임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면요 지금부터 가위갈보를 합니다 가위갈보를 해서 밑에 보시면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카본배트 사상 최강의 배트 고스트가 있구요 그 옆에 PPX 알로이배트가 있구요 그 옆에 남자 성인 나무배트가 있구요 그 옆에 유소년 알로이배트가 있고 그 옆에 유소년 나무배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근데 가위갈보를 해서 진 사람한테 처음부터 탈락된 사람한테 이긴 사람들이 하나씩 쥐어주면서 너 이걸로 쳐 이걸 하면서 가는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야 꼴찌만 하면 돼 꼴찌만 하면 돼 무조건 꼴찌만 하면 돼 난 묵낼거야 뽕 뽕 뽕 뽕 다자 두명인데 다자 두명이 좀 걸렸어 자 안내면 치고 가위바위보 다자 눈 떨려 눈 떨려 뒤로 돌아계세요 야야 울지 말고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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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조건 처음이야 자기거 들고 자리에 서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꼴찌 한 사람은 오늘 밥 싸는 겁니다 오케잉 잘 보고 빠져 자 서정일 코치님 이거 치세요! 아이씨 유소년 나무 배트입니다 가위 가위 보! 오케이 오케이 나무 배트! 이거 이불만 해! 아저씨! 가위바위보! 예이 가득하! 짜잔 태락 총 아니에요? 총... 총... 자 그럼 우리 반대로 갑시다 여기부터 제일 센거부터 가야죠 아 센거부터 가야죠 자 이제 닭피디부터 시작합니다 0개 아이씨 나무인가요? 네 네 스윙 10번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윙 10번 기준 네 저 따위 스윙으로 합니다 아니 카본 들고 왜 자꾸 내가 병살 맞혀요 오케이 갑시다 네 문제 있죠 네 아이씨 아이고 2루를 못 벗어나요 그 알죠 아... 저런거 이제 배킹볼을 욕하겠죠 하하하하하하하하 너린걸 잘못 던져도 그렇다 뭐 이런 욕 하겠죠 ھی의 어어 안지 eyebrow 뒤로 졌어요 뒤로 췄어 이스토리에서 해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왜 수락. 아 이거 수락 좀 그만 줘.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게 0개. 0개? 0개. 7개 친 것 같아요. 공이 볼 수 없어요. 파트 안 맞는데요. 스태어 공 거기 두세대 몇 개만 맞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자 10번 스윙 갑니다. 05! 아 네 안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봐. 벌곧 Quinlan 하겠죠? 알로이 페트도 치면서! 오 announcements. 안넘어갔습니다. 자 committee 1 pää splash 장민ют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나이스 5개 5개 하구파시야 아아! 어림없어요 어림없죠? 오! 오! 와! 드디어 초토운건 한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개가 거의 우승권인데 한개가 나와버렸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아아! 한개가 됐지! 한개가 됐습니다. 정신 승리죠? 한개가 됐죠. 자 유소년 알로이베트 칩니다. 엄청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그쵸. 오! 오! 오 박수야! 나왔어 나왔어. 오! 안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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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갔어! 아! 빨리 빨리! 오! 맞았다. 오! 자 일곱개 쳤나요? 네. 일곱개. 아프리카티비 직원. 아프리카티비의 주주를 노리고 있는. 우리 서정민 코치가. 춥니다. 오! 아프리카티비의 주주를 노리고 있는. 오! 지금 위험하긴 합니다. 우와! 자 이거 연습입니다 연습. 연습입니다 연습. 시작했어요. 연습입니다 연습. 시작! 파가자. 아 이거는. 아하하하하. 아 깨졌다 깨졌다. 아 깨지면 깨진대로 쳐야돼요. 손이 깨질 것 같아요. 손이. 손이 깨질 것 같아요. 오! 아 왜! 연습할 때 하나 쳤는데. 아 공격 못》 아이구 진짜нич... raul이 operateany. hang시가 다섯개는 0개. 지금 찢어진 대로 치는거에요. 살짝 타생을 못 봤잖아. 0개의 환불이 굉장히 높아지고 지금 8빵이나 7빵. 와! 아 아니야 아니야. 손없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0개예요 0개. 0개. 0개의 환불이. 자 그러면 지금 가지고 환불은 2돈 버튼 1돈 밖에 남아있어. 자 그 다음 저죠. 자 박상현이 갑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뭐라는거에요. 아니 이거 약간. 안에서 이기라. 안에서 이기라. 아 네. 가라. 아 안되겠네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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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나영은 스티로폼으로 홈런을 칠 수 있느냐. 저걸로 홈런이 나온다면 저건 단독 편집으로 해갖고. 어? 반말이 괜찮은데. 뭐야? 어떻게 돌려야 돼요? 연습권 없습니다 저는. 연습하고 있는 거죠? 시작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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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여 넘기면 내여 내여. 그래 내여 넘기면 홈런을 하겠습니다. 어 엉망이 넘기면. 아 이게 진짜 작아있는가? 자 파이팅을 노력 들었습니다. 아 몰라요. 네 신중해지죠? 신중해지는 신중해져. 저거는 잘못 exclus. 벼드랑이가 없 για가지고. 아오! 안노문dır. 9,5. 7,8. 그러니까요. 아 누이! 발꿈치 아프세 제가 언뜻 라이게 한 발 넣어봐 저는 이 기석이 일단 내가 꺼가지고 오! 아- 안 넘어왔습니다 자, 라스트 라스트 뿒! 오! 예예예 안 넘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채원 네, 여러분! 우리끼리 올스타전 홈런 더비를 한 번 해봤는데요. 처참합니다. 1등이 이희성의 알로이 배틀. 아 당연한 걸, 당연한 걸.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무 당연해서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선출이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계로 영광스럽게 1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밥은 이희성이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홈런쯤 사인이어서 홈런쯤 밥 사요. 그럼요, 그럼요. 오늘 이희성이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네, 여러분. 아프리카TV에서 서정민 코치를 꼭 검색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